사실 전 심령 현상을 연구 중인 사람인데 이곳에서 아주 강한 기운이 느껴져서 와본 겁니다. 황당하게 들리겠지만 이곳에는 지금 원혼이 있습니다. 그 원혼이 그쪽을 원망하고 있네요. 원혼이 여기 있는 이유가 날 원망해서라고? 그대로 두면 점점 원망이 커져서 그쪽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. 혹시 최근에 의뢰받은 부동산 물건 있습니까? 아 거기서 붙어왔구만. 다행히 붙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제가 깔끔하게 너 사기꾼이지? 운동하셨나 봐요. 내가 순발력은 어디 가서도 안 빠지는데 엄청 빠르시네. 넣고 얘기하시죠? 내가 풀 수도 있는데 다치실까? 아 큰일 나 사기꾼이야. 근데 그쪽도 사기꾼이잖아. 다 알고 왔거든? 드림 오피스텔. 내가 한 달을 공들인다니까 당신은 빠져. 이 바닥에도 상도라는 게 있어? 상도? 제명대로 살고 싶으면 당장 다른 직업 찾아. 그렇게 계속 귀신 사기 치고 다니다가는 급살 맞는 수가 있어.